이 게임은 incis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틀 후에 허미님 안녕하세요 이틀 후에 이 게임 early access로 나올 거에요 고전 스타일 fps 게임인데 미친듯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옵션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저게 저게 프로젝타일 속도는 선택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데미지 선택할 수 있어요 헬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 다 선택할 수 있어요 Fearless in the face of death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난인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저는 이것만 한두 번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한 번도 없이 시작해볼 거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무기로 태어납니다 맥놈 음 볼르시 단장이 많이 없는데 우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갓게 갓게 입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건 우리 끈접 무게에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자 여러분 가자 네 그리고 분위기 무슨 공포인 것 같아요 여기 시트가 많이 있긴 해요 더블 점프 또 있어요 약간 이상한 더블 점프에요 우리는 그냥 조금 공중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 나이스 오케이 이건 무슨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아마 되도록 빨리 나아가고 싶어 나아가고 싶어 아 우스쿨 아aci워드 Santo 아아가고 싶어 아아가고 싶어 아아 아아... 지금 다아... 오! 아! 이거 쓸 수 있을까? 오! 여기는, 음... 이거 지금 안 보이네. 이거 한 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여긴... 여기에 이제 캠 두자. 하... 우리는 비밀 방어 얼마나 많이 찾는지, 그리고 적이 얼마나 남은지, 다 밖에 날 수 있어요. 오케이. 오! 여전히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헬스는 이미 5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펀치 버튼도 있어요. 여기 가자. 그리고, 플래슬라이트. 선... 손전등, 손전등. 이건 완전 위험해요. 왜냐면 이런 프로젝터, 이런 두... 다른 제가 요즘 했던 고전... FPS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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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헬스 이미 완전 떨어졌어요. 네, 죽었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이거는 진짜... 미친듯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혹시 컨트롤 중... 뭐... 사우스 비어... 샷건... 노클립... 하! EDKFA, EDDECODE! 오! 얼마나 재미있는데? EDKFA, EDDECODE, 이거는... 옛날 DOOM에... EDDECODE는... 모든... 모든... 무기... 받는... 그런... 칫코드에요. 하하! 그거는 재미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형? 아, 여기. 단. 오케이. 계속. 아! 뉴게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냥 한 번... 이... 어... 저같은... 게임 잘못하는 사람을 위한... 아... 이거봐요. 이거는... 어허... 오케이. 그냥... 그 난이도 어떤 효과인지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냥 미... 미친... 미친... 미친듯이네. 오케이. 이렇게 하자. 그럼 우리는... 모든... 어... 아! 모든 무기? 확인할 수 있네. 이거만 하면 이런... 어... 특별히 무슨... 변경이 있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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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이 Bitcoin 잘했어. 빨리 εκike잘했어. 잘했어졌어. 어엉! 지금 한번... 호호... 어. 우건. 우 Embun En ... 엄... 꽈 beok을 이렇게 깰수이 있다고죠. 근데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직 몰라요 여긴 안되는데 이거 뭐야 몰라 F버튼 여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 친구 위험해요 허억 잡았어 나이스 오오 우리 단장 하나도 들어졌네 나이스 잘랐어 허억 단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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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드 전 진짜 그냥 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닌데? 이거 혹시? 펀치 할 수 있어요? 아닌데 나이스 그리고 원업 같은 것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헬스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이 버튼으로 오케이 여기 가자 샷간 찾았어 샷간 찾은 것이 마..마음들어요 그리고 수정 tah 헉 이 게임 하면서 애기한 것이 어..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전 지금 헬스 라이프 하나 떨어졌어요 허 이인 아직 살아있어 진짜 이만 좀 죽으랏 쉽시다 쉽시다 이인 잡아야 돼 어허허허 단장밖에 하나 밖에 없는거 허어어 이야아 헬스아이템 있을까? 이게 뭐야 헬스컨테이너 좋아요 문제는 어 여기도 헬스 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어 단장이 없는것입니다 아 거기있어요 아닌가 나이스 이거 잡자 야 긴장 전 진짜 지금 뒤에도 누가 있었는데 아닌가 누가 여기 서고있어요 왜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어음 단장이라도 허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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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자 점점 무서워요 전 여기 처음이에요 여기는 처음이네 왠지는 어 이 산탄총 제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혹시 폭발할? 우ceral 나이스 오오오오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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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런 친구있네 어 두마리? 으아웅 야! 헬스! 우리 헬스가! 저는 아마 헬스.. 어.. 적들이 헬스 떨리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진짜.. 음.. 우리 어디로 가야돼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닌데.. 여기 안 많아? 아.. 아! 그것..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무엇인가? 셀 수 있어요? 뭔지 몰라요.. 아이아이아이! 이거 안 돼.. 으응.. 오! 새로운 무기.. 아 이게 뭐야? 아니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샷건.. 오케이..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나이스.. 이 무슨 이상한 거미네.. 오.. 우리는.. 점프하면서.. 우리 점프하면서.. 이렇게 봐요.. 진짜 재밌게.. 아.. 진짜 좋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점프하.. 점프 이어도.. 나이스.. 오케이.. 계속 가자.. 전 여기 탄창.. 인걸 이미 봤어요.. 회사 아이템 좋아?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스..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헉.. 거의 못 봤는데.. 다른.. 다른.. 다른 무기를 위해서.. 단장이 없어요.. 다른 무기..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으어어.. 감옥인가? 아! 즉..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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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많이 있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단장.. 감사합니다.. 으어어.. 어! 아구.. 여기 누가 살았어? 여기 소파가 있지만.. 소파 도대체 왜 소파 여기 누워요? 소파는 그냥.. 오케 뭐.. 이 방은 그냥 소파를 위한 좋은 방이 아니네.. 근데 왜 거기 북도.. 오는 곳으로.. 아음.. 다 비가.. 있네.. 막놈 보듯이 생겼어.. 나이스.. 저긴 내려갈 수 있지도 몰라요.. 어이없어..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우리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무슨.. 어.. 오오오오.. 오케.. 어.. 아니지.. 우리.. 이게 여긴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우선 점퍼 해야돼.. 싫어.. 어떡해.. 나이스.. 이 게임에는 그.. 점퍼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라고 생각해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헉! 샷건? 샷건.. 헉! 중요합니다! 해야될.. 헉! 흐엇! 나아! 게임쥬헌트 배익 이래.. 꾸는..? 어디야? 여기. 여기로 가야돼. 낙하 데메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데메지 구원 이미 충분히 있어. 저는 그 헬스 아이템 받고 싶어요. 우리 헬스는 백보다 시킬수 인것이 좋아요. 그리고 분위기. 우리 어디있을까? 우선 그냥 거긴. 거긴 하고 싶어. 어디야 여기. 헉. 나이스. 근데 그 공격. 단창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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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벤스 쉬. 여기 쉽시다. 저는 그냥 그 피 투. 피는 그냥 안개처럼 남아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야. 어이없어. 아. 전 혹시 드디어. 아니 안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올라가 있었어요? 아닌데. 혹시. 그라우치도 안되는데. 뭐. 다른걸 찾읍시다. 아마 여기. 계단을 올라가자. 저 헬스 떨어졌어. 아. 오케이. 지금은요? 전 발제국 소리 듣고 있어요. 아. 거기 있네.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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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야. 누가. 누가. 저한테 스스로. 나쁜 놈마. 저기. 거기 올라가 있을 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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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가 그냥 살아있어. 깜짝 놀랐어. 이게 뭔데. 여기 아무것도 아니냐. лов.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지금 여기네. er. 이거, 이거 티머? 이거 암이야? 우리 도대체 우리 어디야? 우리 무슨 몸이 있을까? 어 거기봐요 요것도 이상해보여는데 아! 거기 넘어가있었네 그럼 거기로 갑시다 어 거기로 혹시 갈수있어요? 아닌거 그래? 우리 지금 폴데미지 어..어떻게..어떻게 불렀어요? 낙하 데미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수있어요? 없어요 다행히 그런식으로 죽으면 안돼 창피했을거에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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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게임 잘못합니다 이거 한번 봐봐 오우 우리 자령 소총 한 잔 발랐는데 왜 근데 아직 자령 소총이 없는데 어디어디어디 여기 몸에 못 찼어? 없는데? 허헝 이야 이야 아이앱서 아이앱서 우리 한번 아이앱서 그거 할까? 됐어? 안 됐어 어떤 어떤 버튼이었어? 아니요 잠깐, option 아니요 control idkfhf4 우리 한번 그냥 아이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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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권 К İ라 오케이 아아 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나이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잠깐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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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여기로 봐요 네 이렇게 하면 잘되요 그냥 폭발합니다 오 이건 진짜 효과적인 무기들이네 이 친구들이야 그 코트 나쁘지 않아요 오 우리 잔창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뭐야? 잠깐? 한번 다시 이거 그냥 히히히히 짤래네 이렇게 게임 좀 더 쉬워져요? 이거는 특히 좋아하듯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당신도 열어 온다 그냥 이렇게 죽으라 히히히 어이 무슨 빰 저는 이 무기 마음에 들어요 가자 나이스 오우! 나이스 나이스 거미들에 여기로 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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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 무기 다 있어 또 거의 죽었는데 uden 나이스 다시 이 무기로 나이스 뒤장전 버튼이 없는데 나이스 나이스 하이하 안녕 좋은 날 오케이 모모 장전에서 아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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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사형이 봅시다 로켓 파에서 기 나 아직 안죽었어? 어... 드디어 여기 아무도 없네 헉! 여기 많이 있는데 워우! 인마 진짜 어... 여기도 누가 있었죠 헬스 아이템? 나이스 나이스 진짜 헬스 어디서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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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럼 다시 다 아래로 넘어갑시다 그거 어디였어? 아 여기네 점점 몰리는데 어어 눈 죽을래? 굿굿굿 잘됐어 잘됐어 드디어 아까 죽는 장소에 돌아왔어요 굿 헬스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아 얘 아직 살아있는데 헝 이게 뭐야? 무슨 식물이네 잘됐어? 오하 오하 굿굿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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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자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싶어요 아니 여기서 왔죠 여기서 온거 같아 네 여기서 왔어 상자인줄 알았는데 흑발통 흑발통이네 나이스 굿 계속 얘는 좋던 럭이 좋은데 나이스 어 이거 올라가 이게 열었어? 아닌데 아닌데 아마 여기로 가야 돼 아 아 밀리 웨픈 아 여기 어 첫번째 레벨 꽤났는데 나이스 근데 우리는 비밀방 하나도 못찾았어요 아 아쉽다 나이스 어디야 거기니 하아 하아 맨날 허어 야 얘는 왜 이렇게 잘 던져 나이스 오 오 왔나 감사합니다 좋아 오 이건 유턴발사기 있어요 오른쪽 버튼으로 유턴발사기 그게 다른 어 오른쪽 클릭으로 뭐 뭐 어떤 어떤 발사 될까 야 오케이 그거가 좀 오바인데 그거는 좀 오바인데 여기 막아자 죽었습니다 나 IDKF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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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 굿 굿 이거 그냥 Destiny Down Gameplay 가봤어 여기 어이 우리 아직 안 봤어 여기 메일 53 знаете 지1 아 예 예 우리 첫 번째 비율방 찾았어 좋네 좋은데? 빠빠밤..와.. 도어크화에 죽었는데.. 어이없어.. 올라올라올라올리올리 우탄발사기까지 있어서 재밌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돼 여기 내려여 내려여 가야돼 이거는 pvp가 있었으면 아마 좋았을텐데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오오오오오 와 지디 오오오오오 죽었어 여기? 아 그거 저기 아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안되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는 좀 무쌓어 보여요 들어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응 일단 여기 계속 확인해봅시다 이런 데미지 진짜 많이 필요하는데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 지금 여기 있네요 아 여기도 방이 있는데 방이 아니라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 못봤어 나이스 어! 직설했어 잠깐 어디야 죽었어 주사제 속도 주사제 속도 진짜 빠르네 다 먹으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고 어 내려가야 돼 여기 맞아 야 오케이 여기 가서 기회는 잡아야 돼 여기 있는 곳에서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그냥 단창으로 비는 쓰고 있는데 끝 아찍아찍아 에스 주스요 감사합니다 아직 너 누구 이인 잘 이인 까먹었어 자세 오 거의 어 얘 아직 서.. 여기 서 있었는데 어 세론 이 친구들이 그냥.. 그냥 다가와요 거기 누가 봤어? 죽었어? 나이스 거기 누가 봤어? 굿 굿 계속 가자 여기 올라가 헤엑 갑자기 이제 서.. 제 앞에서.. 있는데 나이스 아 다시 무슨 아미 있네 아 지금 아까 그.. 노란색.. 버시 없어졌어 오오 이.. 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 돌아가야 하는거 보자 아.. 아.. 어.. 괜찮았어요? 어디 가게? 에 먹어 여러 번 나갈 수 있어 인거같아 여기 밖에 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 가도 돼 오.. 이거 어떻게 봐요 오케이 생각보다 쉬었어요 도.. 도고.. 네네네네네 그냥 다가와 저도 근접근역할 수 있어 저도 그럴까 할 수 있어 여긴 하냐 당신이 어디로 갔어 못 봤는데 이 형은 그냥 고전 스타일 고전 FBS에 안느라 이 형 무슨 고전 공포 게임이네 이 형은 그냥 고전할 수 있어 아니 자, 내가 말해 드리긴 하긴 드리긴 하긴 드리긴 하긴 드리긴 하긴 드리긴 해 으흐흫 으어어어어어어 막문 왜 누구 애들이 있어 여기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망고구자 아닌가? 와우 어이없어 진짜 아 돈 많이 써 여기에서 왔는데 올라갈수? 아 올라갈수 있어요 나이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저 이를 또 잡을수 있어 나이스 어 이 시 없다 왜 저한테 또 죽었습니다 뭐여러분 뭐여러분 이 게임은 인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어음 16일부터 이 게임 Early Access 스팀에서 아 할수 있습니다 전 이 게임 공처로 받았어요 개발자한테 고건 감사합니다 이 영상 재밌었으면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어